모음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. 음... 이제 벌써 공연 정말 두 곡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시간 고정은 빨리 갔죠. 오늘 공연 괜찮으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음... 기회가 된다면 네. 자주 또 보상하는 경우도 이제 저희가 와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이 둘러나올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. 저희는 계속 이제 뭐... 뭐 싱글이나 그런 음악 활동, 음악 발표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고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제 공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밴드가 되면서 회사는 이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뵐 때까지 음... 또 이제 여름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곡 정도 남았는데 어... 미리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저희는 내비하단 아이셨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동성애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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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